안녕하세요. 조효수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정보기술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다가 정부가 최대 19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합니다. 이제 이 돈을 노린 겁니다. 이 돈을 노린 기업인데 이게 법률사무소 같아요. 법률사무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법률법으로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 거의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한 20명의 알바를 뽑은 거예요. 알바를 뽑아가지고 그 돈을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무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썼더만요. 이중으로 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정보로부터는 190만 원 받아서 알바하는 청년한테는 4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참 이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같아요. 그렇죠? 법을 잘 아는 놈들이 이런 놈들은 참 안 됩니다. 도저히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거지. 뻔하게 이거 눈먼 돈으로 보였나 봐요. 그렇죠? 정부 돈은 눈먼 돈 이래가지고. 아마 이거 누가 신고했는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뭐 알바하셨던 분들이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고만 안 들어갔으면은 뭐 이걸 그대로 고용을 했더라면은 뭐 한 2억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더만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오늘 경향신문에 이제 이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제 또 TV로도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봐가지고. 아 이런 기업들은 참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청년들 지금 취업을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알바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 작복하고 하 정말 이건 뭐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기사 한번 볼게요. 근로계약서 두 장을 쓰는데 하나는 가짜 계약서인 거예요. 가짜 계약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알바 하시는 분들한테 통장으로 돈이 이제 정부 돈이 입금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거를 반환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계약서에는 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거지.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인데 올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의혹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채용한 청년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청년 정의당에 접수된 제보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B 법률사무소와 두 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중계약서네요.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허위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업무 내용은 법률정부 기초자료 오프라인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컴퓨터로 법률에 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인터넷에 떠 있는 걸 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서 어떤 자료를 만드는 다음에 그걸 법률사무소로 제출하는 그런 업무가 됐어요. 하지만 진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있었다. 진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주 1일 8시간이고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월급은 세후 40만 원이다. 40만 원이랍니다. 알바비네. 그렇죠. 계약서에는 급여 초과 지급부는 당일의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익일 18시까지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법률사무소니까 이런 건 귀신들 아닙니까? A씨가 실제 수행한 업무도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법률상담사례를 복사해 엑셀 파일에 정리하는 일이었다. 맞네요. B사무소에는 A씨에게 상담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B사무소는 A씨에게 급여용 통장을 새로 만들도록 한 뒤 이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했다. 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지난달 30일 월급으로 179만여 원이 입금됐다가 당일 대표인 채무변호사 계제로 139만여 원이 이체됐다. 실제 A씨가 받은 금액은 40만여 원이었다. B사무소의 부정수급 사례는 A씨에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문제네요. E사무소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전체 가입자 30명 중 대부분이 20대다. 가입 시기는 3월에 20명 등 모두 최근에 이루어졌다. 청년 디지털 사업 그때 시행한다고 나왔을 때 그 순간 때부터는요. A씨를 포함한 23세에서 31세 청년 20명을 채용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성인을 받은 B사무소는 현재까지 285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근로계약기간인 6개월 동안 지급받을 경우 지원금은 총 2억 2800만 원에 달한다. 하하 참나. 대단하다. 20명이니까요. 그죠? 2850만 원 곱하기 20 해보세요. 그러면 2억 8천만 원이네. B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소개된 C법률사무소의 구인광고 내용도 B사무소의 부정수급 정황을 뒷받침한다. C사무소는 지난 2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광고에서 법률 뉴스를 요약하는 6개월짜리 재택근무 꿀알바를 하며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C사무소도 이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커미션 나눠먹기 했나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또 나눠먹기를 들어갔나봐. 알치기를 했네. 또 새끼쳤네 새끼. 무집대상은 20에서 33세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착복을 하는 거네. B사무소가 정부 지원을 성인을 받는 무집대상은 20에서 33세로 B사무소가 정부 지원을 성인받은 수와 같은 20명이다. A씨도 이 광고를 보고 C사무소로 가 민모변호사에게 면접을 받지만 근로교역은 B사무소 대표인 최 변호사와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법률정보제공플랫폼 사업을 하는 동업자로 알려졌다. C사무소 등 민변호사가 대표로 등록된 업체 4곳도 지난해부터 청년 66명을 채용해 지원금 7,420여만 원을 받았다. 이거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네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 IT 직무의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의 1인당 최대 19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대상 인원만 11만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허위신청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외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거 파파라치로 신고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수조사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눈문돈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나쁜 기업인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최 변호사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동료 변호사가 연락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 여기서 정의당에서 이걸 켰나 보다. 경향신문하고 같이. 코로나19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내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대상으로 전략했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진짜 전수조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신고받으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느낌에. 이거 아마 알바한 청년이 신고한 거라면 그 청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불이익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불이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받은 금액을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잘못은 없잖아요. 청년은요. 알바 그 회사가 잘못이지 법률사무소가. 안 그렇겠습니까? 이 청년한테는 그런 불이익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신고도 못 해냈는데 이 친구는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청년 정의당은 4일 최 변호사하고 민변호사, 이 법률사무소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이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 어제 봤어요. 저기 담당단지 하여튼 그쪽에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들었을 때. 10원 한 장 쓴 거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건 뭐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진짜 확실히 캐야 될 것 같습니다. 캐서 다 토해내게 하고 당연히 5배 이상의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부과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건. 불쌍한 진짜 이 청년들, 진짜 구직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청년들 이용해가지고 국가 돈 떼먹는 이런 회사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